아, 장수은이. 아, 요리하나요? 저거 뭐지? 뭐야, 저거 토마토야? 아... 어? 와... 아, 저 장수은이가 또... 이야... 와... 아유... 아, 너 별거 다 아니다. 야, 이거랑... 야! 와... 와... 대박! 우와! 와, 냉장고가 또 숙성이야. 아, 저렇게 해? 이거 뭐야?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 아, 이거 그건데? 이거, 그, 거기 나온 건데? 이거 저기, 최연석, 최연석 셰프가? 최연석 셰프가? 어, 그, 그거 나온 거, 그거를. 그래,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저런 톤가 그거 아닙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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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야, 진짜 무릎을 탁치네. 오전장까지는 아니고 카피죠. 패러디야. 패러디는 아니고 카피. 맛이 궁금했어. 그래, 그래.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매생이 같네, 매생이. 네, 매생이. 아, 이거 뭐야. 이거 트리플 스타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트리플 스타 이거 약간. 목소리로 인자. 야, 그거 카피 많이 뜨는구나. 이것도 최강록 씨. 그래, 이것도 따라한 거네. 미역국이 질릴 것 같아서 약간 좀 보고서 따라해봤어요. 와아. 자, 어우. 아, 이건 뭐야. 쌍무, 쌍무. 아.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야 이게. 이번에 메뉴 뭐예요? 이거 뭐지? 어? 어? 흑백요리터 넘어봤네. 어, 야야야야. 뭐예요, 저거? 어, 뭐야. 어, 뭐지? 어, 궁금하다. 어, 어 pardon. 아, 땡. 어, 어, 어? 감사합니다.